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됐어 아아아아아아 귀찮귀찮 시스템 오프 쟤네네 뭐 좋은거 좋은것도 없는데 뭐 시스템 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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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프지 너 인마 인마 내 도구밋이 없었으면 인마 너는 그냥 죽었어 디펜더 뭐지 도구밋이 싸워주고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블랙오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..라드웨이도 하나 먹구요 근데 그..그 능력수가 뚫어졌네? 어이 죽었어! 도망싸 인마! 아퍼아퍼 야 도망싸 내가 산탄총 든다 침초의 위험성 단계 침초의 위험성 단계 나 어딜 나가 침초의 위험성 단계 침초의 위험성 단계 내가 총알이 남아도는 주인공이거든? 총알이 남아도는 주인공이라 참 조심해야 될 거야네들 심심하면 총을 막 쏴요 데이팅 레이저 안 가져가 진짜 탄만 가져가야지 드라이터를، 스며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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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졸보했다 쟤 죽은거 같은데 물건님 어 맞나 줄건 문틈 문틈님 어서오세요 오오오 아까 쟤한테 준거야 저 레이저는 정말 아프거든요 이제 세이브 했어 어 안했나 아 세이브 안했구나 세이브 하구요 됐어 됐어 총 떨어졌어 총 떨어졌어 야야 장난치지마 레이저븐 짱 짱 고마워 퉬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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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례 장례 이 장례 규굴림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규굴림이 어디지? 어디서 많이 보은 잠깐만 야 도구미 어딨어 야 도구미 야 규글림이 누군지 빨리 알아봐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아 정말 간만이라고 하면은 어 틴트를 줘 여성 시청자분이야 남성 시청자분이야 거기서 갈려 어 볼트가 아니었군 왜냐면 여성 시청자분이면 몇명 안되거든 아 그래요? 그럼 은혜님 아닌가? 자 디펜더 시블리 맞나요? 맞나오나요? 이름이 시블리야 시블리 애는 잘 커요? 이제 어 애 언제 걸어 다니지? 아 그거 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내가 뭐 해줄건 없고 어떻게 축하 말씀이라도 드려야지 뭐 이거 야 손뼉작작 함성 와 이 쪽 이쪽인가 이게 어디갔지? 돌려줘 나보고 오라고? 제가 갈거 같애요 예 아시잖아 나 개인정보가 이 거시기 얼마나 중요하게 그 기억나시나요? 은혜님 예전에 시청자분들끼리 야 우리 정보 한번 하자 해가지고 한 여덟명인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누구 있었을테라? 그때 나 접기 전에 그때 일 있어가지고 그 잠깐 쉬기 전에 쉬기 전에 그 시청자분들끼리 만나자 만나자 그런적이 있었어요 랜님도 있었던거 같은데 나빼고 만나라고? 나빼고 시청자분들끼리 만나라고 나는 그걸로 참여하겠다고 난 방송으로 참여한다고 저 막 게리 게리가 왼 왼팔이 짜렸네 자 잘 봐요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데 자 손사진이 있죠 손사진이 있죠 그리고 손이 짤렸죠 손이 짤렸어요 자 왜 그럴까요 힌트 하나 더 주면 힌트 하나 더 주면 힌트 하나 더 주면 힌트 하나 더 주면 이 녀석들이 이 녀석들이 어 어 뒤바네 저 핏보위를 어 이렇게 뭐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게리를 죽인거에요 왼팔을 짜는거에요 그러보니까 그때 분들 있죠 그때 초반에 이렇게 참여하신 주신 분들 가끔 들어오시는 분은 그 뽀라미는 가끔 들어오세요 가끔 들어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맨날 자랑해요 아주 그냥 얄며로 좋겠어요 아 맨핏보위은 날 특별하게 해주지 아 뭐라기론 하지 아 자 아 여기 우리 아아.. 재미 느꼈는건 컴퓨터 게임이군! 네 자물쇠를 아까 보면 안 내리게 되어있어요 아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.. 그.. 아까 메인캐스트 할때 그 릴렌트레.. 트링클레.. 그.. 그.. 시뮬레이션.. 그.. 마을에 갔잖아요 거기에 중공군.. 그.. 그게 있었죠 퀘스트가 그때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죽으면 직접.. 진짜 죽는다고 되어있었잖아요 군용이라고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그.. 그게.. 이거야 그게.. 이거야 네.. 네.. 반가워요 몰라요 뭐라고 이거.. 열쇠 필요하죠 저 끈이 거부됐대요 이걸 들어가기 위해선 그걸 해야돼요 그걸 해야돼요 아.. 먹었잖아 필요없구나 먹을 거 되게 많은데 먹기가 귀찮아 그래서 딱 먹을 것만 왜 귀찮냐면요 찾는게 귀찮은게 아니라 이거 다 찾.. 하면은 또 무거워가지고 또 집에 가야되잖아 집에 가면 또 정리해야되잖아 정리하는게 귀찮은거야 무게.. 무게.. 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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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잠.. 나.. 존나.. 의상.. 나.. 의상 안췄잖아 다 먹었죠 여기에 이제 대박 좋은 무기들이 바로 있는데 아 디펜더 씨블리 이름이 씨블리야 욕하는 것 같잖아 야 씨블리 야 씨블리야 욕 아니잖아요 욕 아니죠 야 씨블리 근데 괜히 자기 이름 부를데 욕하는 거 같잖아 아 참 안타깝다 이름이 씨블리야 뭐 뭐라는 거야 되게 얘는 간단하게 말한다 꼭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말했는데 대장은 얘는 뭐 그냥 지나가는 듯하게 말을 하네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야 어 조크 야 얘 완전히 사람을 깔보는 여자구나 나 이런 녀석을 좀 알지 어 야 깔보지마 인마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신경결합법 신경결합법 없는 옷이군요 왜 이래 이거 자 자 짜장 dried 잠시만요 용 Rod 회의 소환